방금 보시다시피 오늘 바른 정당 전당대회가 열려있죠. 현임 당대표의 유승민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저희들 유승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난리입니다. 보수대 통합 이쪽으로 시끄러운데 오늘 하신 말씀이 중도보수대 통합. 이 말씀을 하시는데 보수대 통합과 좀 헷갈립니다. 이 중도보수대 통합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바른 정당이 창당 정신이 개혁보수. 지금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다른 그런 개혁보수를 해보자는 거기 때문에 이 개혁보수의 어떤 뜻, 가치, 이 위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분들하고는 우리는 무조건 통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낡은 보수다는 거죠? 그건 뭐 낡고 부패하고 썩은 보수죠. 저거는 저는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들 내부에서 자유한국당과 통합의 논의를 좀 계속해보자. 이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좋다 열어놓고 대화는 해보자는 거고요. 개혁보수의 길을 위해서 통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지금 이념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안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새로운 정치 혁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넓은데 국민의당 안에서 혹시 개혁보수의 길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가능성을 당연히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함께하겠다는. 그래서 그런 양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들은 이번 세지도부로 저희들이 가는 개혁보수의 길을 이거는 정말 외롭고 힘들더라도 굳건하게 가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단독직입적으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만날 생각 있으십니까? 당연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시고 오늘 또 뭐 실무자를 통해서 아마 한 4번이나 오늘 예방하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분이 안 만나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홍준표 대표가 만나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야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 또 국회 밖에서 협력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하고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를 만날 기회가 되면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의논해 볼 생각입니다. 네. 그동안 언론은 국민의당, 특히 국민의당 안에서도 호남 세력보다는 안철수 대표로 상징되는 오른쪽 세력, 중도 오른쪽 세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고 바른 정당이 합치지 않느냐, 연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좀 논의하는 게 있습니까? 논의하는 건 없고요. 다만 저와 안철수 대표 사이에 직접 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 바른 정당 의원님들과 국민의당 의원님들,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어떻게 여러 접촉을 통해서 양당 간의 어떤 협력, 연대, 나아가서 통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왔습니다. 해서 저는 입장이 이렇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안보. 지금 국가적으로 안보가 제일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에 대해서 북핵 문제, 한미동맹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한중관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면 이거는 같이 협력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북핵이나 한미동맹, 한중관계 이런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해서 생각이 같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뜻을 뭉칠 수 있느냐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동안 수십 년간 정치권에서 극복을 못했던 게 지역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만 영남 지역주의, 호남 지역주의 거기에 빠져서 양극단으로 갈라진 이 정치를 극복하려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탈피하자 이런 제안을 했죠. 제가 그래서 안보하고 지역주의 문제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게 묘하게도 국민의당 일부 의원님들은 그걸 저 유승민이 호남을 배제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뒤틀어가지고 오히려 호남 지역주의를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남의 국회의원이지만 영남이든 호남이든 지역주의 극복해야 새 정치를 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참 밀어붙이는 게 많습니다. 생각에서는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정과 군 조직이 또 약화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 사이버사령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원칙적으로 국정원이나 국정원 같은 국가 권력기관이나 또 우리 군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군의 황골탈퇴를 위해서도 만약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이런 걸 통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맨날 그냥 과거 들추기에만 매달리고 이 중요한 취임 초기에 6개월, 1년, 2년을 이거를 뭔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나라가 새로운 미래,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맨날 과거 들추고 뭐 이런 데 매달리는 거는 그거야말로 문재인 정부는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중에 정말 확실한 증거, 불법 이런 게 드러나면 저는 CCTV를 가려서 처리하는 게 맞고 그렇지만 정권이 청와대가 또 청와대가 국가기관을 이렇게 팔을 비틀어서 뭔가 과거에 대한 보복 이런 차원이라면 그런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외교안보라인 중국에 산불 약속을 했다 이래서 국제적으로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추가 비치 안 하겠다. 그리고 미국 MD에 편입 안 되겠다. 그리고 한밀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산불을 그거는 저는 중국에게 우리 군사 주권을 상당히 양보 내지는 포기하는 저는 중국이 그런 약속을 했다면 그거는 정말 정말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추가 비치 안 하겠다. 필요하면 추가 비치해야죠. 또 MD에, 미국의 MD에 우리가 편입 안 되겠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또 한미일 군사 동맹도 동맹이란 말은 그거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일은 군사 동맹이 아니고 한미일은 동맹인데 한미일 간의 군사적인 협력을 할 분야는 앞으로 무궁무진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야말로 중국의 산불, 이 약속을 했다면 문재인 정부의 안보를 제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승민 바른증방 실임대표였습니다.